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쁘게 생겼네요 감사합니다 한번 물어보자 네 지금 결혼은 않게 보이고 내년이나 결혼 운이 두렵게 보이거든 혹시 이것 때문에 정보로 오신 거 아닐까? 네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돼서요 내년에는 남자친구랑 결혼 운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근데 한번 물어보자 왜 남자친구가 내년에 결혼 운이 분명 있단 말이지 근데 왜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나한테는 직업이 없게 보이지 원래는 직장이 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를 좀 의심해서 회사도 그만두고 제 왁싱샵에 출퇴근하고 있어요 왁싱하면 남자만 상대하는 거에요? 여자도 상대하는 거에요? 남자들이 많이 오죠 여자도 오긴 하지만 그쵸? 90%는 남자 상대네 네 한번 물어보자 남자친구를 정말 좋아해요? 아니면 그냥 남자친구일 뿐이에요? 아니면 내가 미래까지 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에요? 남자친구는 정말 사랑해요 미래까지 보고 있고요 그래? 네 근데 남자친구가 직업을 그만뒀을 때는 당신 잘못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 점을 보러 왔을 때는 자기가 잘못한 건 다 빼버리고 그 상대방만 뭐라 그러거든 그러나 우리는 무녀기 때문에 당신들 말 듣고 점을 안 봐 내 신이 시키는 대로 내 가슴이 느끼는 대로 내 마음이 느끼는 대로 점을 보는 거야 당시에 내가 봤을 때는 남자친구 진짜 성실한 남자친구 3, 4년 전부터 성격이 진짜 이거 또라이 안 되기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이 정도로 정말 회사를 그만둘 정도로 당신 옆에 집착을 한다면 당신이 집착을 한 병이에요 그쵸? 그리고 우울증 플러스까지 같이 겹려버렸어 지금요 왜 그러냐면 당신 이거 하면서 남자친구 있으면 딱 당신 일만 충실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일하다가 왜 헛짓과를 왜 하고 있는데 다른 남자가 왜 자고 있는데 좋아서 자는 건지 동풀이가 돼서 자고 있는 건지 한번 물어볼게 제가 약간 좀 그럼 좀 바람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딴 식으로 어? 그거 남자친구를 놔줘 네가 바람끼가 있으며 있으며 왜 그러냐면 너 결혼했어도 입으로 못 건칠 것이고 그쵸? 네 그리고 어? 남자친구는 좋은데 그러면 다른 남자는 자고 또 내 남자친구 나한테 어? 딱 잡아두고 이거 사람 미치게 하는 병이거든 어? 그러면 남자친구는 남자친구들을 두고 어? 다른 남자하고 몰래 몰래 자면서 내 남자친구는 나의 남자친구들을 지키고 싶다 딱 그 뜻이잖아 그치? 네. 그런데 당신이 여기서 직업을 바꾸지 않는 환. 일단 남자친구는 직장을 안 다닐 것이며 당신을 계속 지키고 있을 것이고 당신하고 같이 출근을 할 텐데. 네. 솔직히 당신 그거 싫잖아. 네. 너무 싫어요. 어? 그치? 네. 그러면 당신이 당신 남편한테 아니 남자친구한테 한번 믿음감을 돋더라면 남자친구가 이렇게 정신 또라이가 돼서 당신을 지키게 지킬까? 어? 아니요. 사람 있잖아. 네. 잘할 때 잘하더라고. 남자친구가 잘했을 때. 당신이 남자친구 바보 병신 만들어놨어 지금. 아무것도 못하게. 어? 사람 갖고 장난하는 게 나 되게 싫거든. 대한민국에. 공황장애, 우울증. 응? 대인 기쁘증 다. 이런 것도 포함돼 있는 거야. 어? 그러면 네가 아까 말했잖아. 자신 없으면 남자친구 놔줘. 한 2, 3년은 힘들겠지. 너 못 잊었어. 근데 평생 네가 뻘찍 걸 하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몰래 결혼했어도 어? 만나는 것은 남자한테 죽으라는 것밖에 더 되겠냐? 어? 양손에 다 떡지고. 양손 떡지고. 이것도 놓기 싫고 이것도 놓기 싫고. 근데 내가 남자친구를 봤을 때는 네 남자친구는 천하옵소. 바람팀 사람은 아니야. 대답 좀 하지. 네. 근데 이걸 갖다 집착한다. 뭐 집을 하다. 어? 네. 왜? 어차피 너는 남자의 맛을 알아버렸어. 어? 이 남자의 맛도 알아버리고. 저 남자의 맛도 알아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한 남자 갖고 네가 지금 만족을 못 하는 거잖아. 네. 응? 그래서 남자의 돈은 이 사람 돈이 없게 보이지는 않아. 네. 남자가 돈은 있고. 혼나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물론 남자를 안 사랑한다는 말은 아니야. 네. 사랑해요. 어. 네 새끼는 어떻게 하려고. 새끼. 새끼가 아니라 새끼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새끼가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자중자전을 자중 자인을 할 줄은 알아야지. 못하고 싶잖아. 그러면서 어디서 내 남자친구가 나를 집요하게 감시하니까 힘들어요. 개 같은 소리 그만하세요. 네? 네가 남자친구한테 이만큼 병 좋다는 생각 한번 해보고. 네 남자친구 머리. 안 보는 건 말해도 고맙다 생각 가지고. 그 멀쩡하게 잘 다니는 회사. 때려치우기 한 것은 너 잘못이라는 말을 하는 거야. 내 말 틀렸어? 아니야. 네가 뭘 잘못했는지 오늘 곰곰이 가서 생각을 해봐. 만약에 네가 진짜 남자친구가 사랑한다면 나는 이 일을 접었으면 좋겠어. 그건 네 마음이지만. 그래 접어도 네가 집에 있어도 이제 못 믿을 거야. 왜 믿으면 안 좋기 때문에. 네가 내 동성 같았으면 나 쟤랑 결혼하지 마. 하고 싶어. 알았어? 네. 네 물란한 마음, 행동이 네 남자친구를 병의심 만들었어. 야 애인도 있는 년이 이 남들과 저 남들과 무슨 웬 말이냐? 아무리 직업상이라도 깨끗하게 살아. 알았어? 네.